어허 핫했어, 소 핫 하이 스마일러스, 우리 are Kim Chaffee Namaste 지난번에 무카 블라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갈미 쏜 저번에 저희가 슈르다카프로 그리고 프라주 대박 그리고 바른다완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노라파테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노라가 진짜 너무 춤 잘 춰 솔직히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섹시한 여배우인 것 같아요. 프루다카프루랑 노라파테이 누구요? 약간 다른 매력이 있어요. 한 명을 선택할 수 없어. 인정.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노라파테이가 나오는 가미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와 지금 클릭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Caution! Caution 떠있어요. Caution! Too hot! What does it mean? Why is it too hot? 오! Fire! It's hot? 오! 노라파테! 와우! 와 처음부터 장난 아니네요 등장이. 와! xD Feel the gourmet. 쫄ingers! 와 놀아파테이. 와! 와 AU! fic Ar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저 이 부분 너무 맘에 들어요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수퍼 섹시 수퍼 섹시 수퍼 섹시 수퍼 섹시 수퍼 섹시 수퍼 섹시 네 근데 저희가 노라 파테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사키사키부터 세상에서 제일 섹시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멋있어 진짜 내가 같은 여자가 봐도 내가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새로운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빨간 머리 빨간 꼬불꼬불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빨간 머리 아니었어요? 염색했겠죠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코션 그게 떴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진짜 too hot just too hot 진짜 노라 파테이는 노라 파테이만의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진짜 진짜 완전 밀리언에게 플랫포불 하니까 춤도 이 노라 파테이만 출 수 있는 춤 와 저 한 번만 더 볼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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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엔딩 찍어야 돼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저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너무 hot해서 바룬다완 바룬다완 오 그분도 너무 멋있고 there are too many Michael Jackson in my house there are too many 아 진짜 very awesome I can be Michael Jackson too I don't think so I have to take a Hollywood dance class in Mumbai I can do it so thank you for watching our video if you like our video don't forget to subscribe share with your friends w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video next time yeah next time see you again 바이 바이 피리비 랭게 다녀완 деле bes shrinking whatever 저게 Upon what